안녕하십니까. 대구의 고패드맨입니다. 오늘은 오후에 작업실 올라와서 퍼포님 압구동부 고패드맨표 유압 실린더형 슬라이드와 크로무 핸들 기둥을 세팅하고 또 고패드맨표 로인지 풀림방지 브라켓하고 말캉 2탄으로 세팅한다고 정신은 없었습니다. 오늘 또 이 모델에는 크루즈에는 로인지 풀림방지 브라켓 2탄이 별 필요가 없겠습니다. 풀림방지 브라켓은 1탄만 해도 남는다. 안그래도 퍼포님이 로인지는 안풀린다고 하는데 끝까지 2탄을 장착하려고 해보니까 아 그것도 뭡니까 볼트 연장해가지고 거기 너트 부분이 긴게 그게 또 부싱을 장착해보니까 아 기럭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면 무조건 다 맹그러가 있고 에러가 없도록 잘 세팅을 했습니다. 엔진 회전, 핸들 회전도 맹그렇게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요 모델은 슬라이드가 약간 유격이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 핸들 뺏다 박았다 할 때 너무 빡빡하면 전투 뛸 때 너무 빡빡하면 또 뺏다 박았다 하는 데가 버겁고 그러니까 약간 유격을 뒀는데 약간 핸들은 순정만큼 순정보다는 약간 덜 흔들리지만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. 약간 흔들어 보면 영웅님 거는 빠빡하고 요거는 안그래도 퍼포님한테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유격을 약간 둬서 핸들 뺏다 박았다 할 때 잘 되도록 고래가 세팅을 해놨습니다. 조수 아들 한번 뺏다 박았다 해봐 그리스 발라놔아 그리스 이제 억수로 비싼 그리스 발라놔아 뺏다 박았다 기가 막히네요 이 그리스 좋아놔아 여기 여자들 영양크림맹크로 아까 그 아 여기 있네 이 그리스가 발라뿌면 아마 매끌매끌하이 튀깁니다. 그래갖고 핸들 뺏다 박았다 나도 잘되고 그렇습니다. 아 이거 별 별 별것도 아닌게 오늘 돌로인지 풀림방지 2탄 그게 애를 미기갖고 지금 시기가 11시가 살짝 넘었지 싶은데 예 쭈구장창 마 고거 작살내 뿐다고 이때까지 시간 걸려 뿐이에요 아 그리고 이 모델도 깜빡해 붙었는데 우리 예웅님도 깜빡해 붙고 원래 순정은 이 보면은 핸들 기둥팔에 보면은 그 쭈구 저거 뭣이고 스프링 어 거리대가 있는데 용접을 빡 나아가 양쪽으로 양 사이즈로 요정도로 해가지고 스프링이 더 안올라가도록 해 놨는데 그 뭐 용접하면 되는데 보기 싫어갖고 막 스댕인데 그래갖고 요거는 뭐 용접 넣는 것보다 우리 예웅님도 맹구로 부싱을 막 굴따끔한거 한게 또 깎아가 박아여 부는게 낫겠나 싶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뭐 알루미늄 부싱 뭐 그 정도 박아여 부는거 되니깐 오래갖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로인지 풀림방지 2탄 예 요것도 공짜입니다 공짜고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밤이 깊어진 겐에 오늘 낮에는 날씨가 덥던데 밤에는 역시 뭐 가창은 후덜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